안녕하세요 오이저입니다 오늘은 삼성 SL-J1680 제품인데 삼성 홈페이지에서 특장점에서 이렇게 인쇄캠 복사 되는데 보다 보면 드라이버 관련돼 가지고 J16 시리즈 1660, 1680 모델은 정보 민원서류 출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뜹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용하다 보면 여기 정보 민원서류에서 출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이 제품 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출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삼성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을 때 해당하는 드라이버 모델을 1680이 아닌 다른 scx-1360 이 모델로 검색하세요 이 모델로 검색해서 해당하는 드라이버 프린팅 스캔 드라이버 다운로드 해 가지고 이 제품을 설치합니다 1680 드라이버가 설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1360 드라이버로 이제 잡아 가지고 요걸로 인식해서 이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프린터 연결하고 지금은 현재 이쪽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 선택하고 프린터 연결하고 지금은 현재 이쪽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 선택하고 이렇게 있으면 바로 usb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은 프린터 드라이버 창에서 화면을 보고 하시고 이 형성이 없어서 그렇고 이제 있으면은 여기서 드라이버가 이제 형성이